hb인베스트먼트 수요예측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5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희망 공모가 상단이 2800원을 훌쩍 넘은 3400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공모가가. 공모청약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환불일은 1월 19일이고요. 상장일은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167만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금액으로 치면 57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1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 증거금은 17,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의 청약수수료는 오프라인 5천원 온라인 2천원이 되겠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의 보호의 수를 정리한 건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장 첫날 유통지식수가 908만주로 꽤 많은 편입니다. 지분율로 치면 33.81%가 되겠네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2040원에서 13,600원이거든요. 시카에 매도하시려면 2040원에 주문을 거시면 되겠습니다.